안녕하세요 디오티비입니다 오늘은 중국 좡족 자치구 좡족 광시 자치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광시 좡족 자치구네요 난닝시가 있는 곳 광시 좡족 자치구는 중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난닝이라는 지역이 광쪽 좡족 자치구의 수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어서 오늘은 그냥 어떤 특이한 지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광시 좡족 자치구의 난닝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진부한 얘기지만 중국이 더 이상 옛날의 중국이 아니죠 굉장히 현대화되고 세련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이번 중국도 빈부격차가 커서 굉장히 모자들도 있고 같은 도시 안에서 정말 가난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가 큰 만큼 빈부격차도 우저우시를 가로지르는 이 광이 순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수상교통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순강 위로 이런 벌크선 화물선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기 힘든 모습이죠 여기 순강 뿐만 아니라 중국의 큰 강들은 이런 수상 물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중국도 내륙 깊숙한 곳들은 바다까지 이동하기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래서 강을 통한 수상 물류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공교통도 발달되어 있죠 미국처럼 여기는 거의 뭐 강 위에 화물선 주차장이네요 짐을 잔뜩 싣고 있는 배들이 이렇게 그냥 모여 있네요 아마도 그 상류인지 하륜인지 아까 봤던 간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이곳은 우저우시의 텅이라는 지역입니다 도시가 구획 정리가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계획도시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텅지역 순강에는 조선소 같은 조선소인지 왜 소리하는 곳인지 이런 도크도 보이고요 도시 외곽에는 이런 공업지역도 잘 구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저우시 옆에 있는 텅이라는 지역입니다 현이에요 현 산에서 불이 났는지 뭔가 연기가 피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산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땅이 드러나 있고 거뭇거뭇하게 된 걸 보니까 아마 화전을 일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산에 불을 내서 화전을 일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강원도 지역에서 화전민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요 산에 일부러 불을 내서 지력을 높여주는 농업 방식이죠 광시 정족자치고 서쪽에는 윈난성이 자리 잡고 있고요 윈난성에는 쿤밍이 아마 가장 큰 도시일 거예요 여기가 윈난성 쿤밍시입니다 쿤밍에는 도시 밑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네요 쿤밍시의 모습과 호수의 모습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큰 호수가 두 개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다른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쇼핑몰인가? 여기가 쿤밍 공항인가봐요 공항이 꽤 규모가 크네요 쿤밍 공항의 모습입니다 광시 정족자치구의 동쪽에 있는 곳은 광동성이에요 광동성은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홍콩 마카오와 접혀있고 광저우시가 있는 곳이 바로 광동성입니다 광저우시도 엄청난 대도시죠 홍콩 마카오 광저우 주변도시까지 해서 엄청난 규모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저우 도심인 것 같아요 이로부터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광저우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광저우 중심가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 같은 곳인가? 구역을 예쁘게 해서 잘 꾸며놨네요 보시면은 통일성 있죠? 선수촌 아파트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까지나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메인보드에 램 꽂는 부분 같지 않아요 기판 회로기판 같은 부분은 약간 이성에서 도시이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바탕도 초록색이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캐페시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가 있죠 중국 광저우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광저우 공항 같아요 광저우 국제공항입니다 택시인가? 레고 같아 가운데에 터미널 건물이 있고 양쪽으로 런웨이가 있는 곳이네요 규모도 상당히 크네요 광저우 국제공항이에요 하늘에서 보니까 비행기 색깔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공항 활주로 밑으로 그 밑으로 공항 진입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구조네요 이렇게 되면은 하타고 들어오면서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도 볼 수 있죠 오늘은 중국 서남부 지역의 광둥성 광시장족자치구 윈란성의 쿤밍시 광시장족자치구의 난링시 우저우시 광동성의 광저우시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국의 다른 지역들도 천천히 한번 많이 둘러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